미세먼지가 물러가고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. 그간 정말 겨울답지 않게 푹 했는데 1년 등 가장 춥다는 1월답게 이번 주는 갈수록 추워지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우리말 살펴볼까요? 오늘의 우리말은 맵차다입니다. 날씨나 바람이 맵고 차다는 뜻을 지녔는데요.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딱 적용하기 좋은 우리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예문을 살펴보면요. 맵찬 눈보라, 새벽 바람이 맵차다처럼 형용어구나 동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를 표현하는 우리말도 또 있습니다. 바로 득하다입니다. 득해진 날씨에 또 맵찬 바람이 강한 오늘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 그럼 우리말 맵차다와 득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